안녕하세요. 온핏돌고래입니다. 오늘도 무료 소프트웨어를 들고 왔습니다. 오늘은 아투리아라는 회사에서 나온 어그먼티드 스트링스 인트로라는 제품입니다. 하이브리드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.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리얼 스트링, 그러니까 현악기, 바이올린, 비올라, 첼로 이런 것들의 소리하고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로 만든 스트링 소리하고 합쳐서 만들어지는 그런 녀석입니다. 좀 신기한 녀석인데요. 일단 이거를 왜 소개하느냐. 괜찮아 보입니다. 굉장히 포지션이 독특하고 거기다가 4월 30일까지 무료입니다. 지금 보시면 바로바로 받으셔야겠죠. 아투리아 계정 만드시고 들어가셔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. 자, 뭐 그런 거는 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. 밑에 보면은 복잡하죠. 저희 크롬에서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.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예, 간단하게 해보면은 자, 뭐 별 얘기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거를 좀 풀어놓은 겁니다. 네, 여러 가지 이게 좀 뉴하다. 뭐 그런 거고 어... 전통적인 어떤 그 스트링 사운드하고 뭐 좀 신디사이저적인 거랑 결합을 했다. 뭐 이런 얘기 같고 이게 또 독특한 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변환을 싹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런 거를 몰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다. 뭐 그러고 엄청 빠르다. 뭐 이런 얘기 같죠. 네, 왜냐면은 용량이 별로 안 될 거 같아요. 생각보다는 원래 스트링 가상악기가 용량이 몇 백 기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, 샘플링과 신디사이징을 합쳐서 네, 작업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몰핑을 통해서 작업하고 있고 뭐 이런 거고 멀티 샘플링 레이어 네, 샘플링을 했다는 건데 샘플링을 좀 네, 보통 멀티 샘플을 하죠. 여러 가지 벨로시티에 맞춰서 다 작업을 하는 그런 편이고 버츄얼 아날로그가 이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모델링을 통해서 또 역시 어... 신디사이징 소리를 냈다. 요거 또 독특한 게 웨이브 테이블하고 그랜율러 신디사이저가 들어간다. 라는 게 좀 독특해요. 그랜율러 신디사이저는 그 오디오를 잘게 쪼개가지고 재배열을 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그런 녀석인데 어... 독특한 패드 스타일에 좀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. 그래가지고 어... 큐베이스 같은 경우도 패드샵이라고 하는 거를 그랜율러 신디사이저로 그렇게 만들고 있죠. 거기다 하모닉스를 더할 수 있게 해놨다. 이거는 뭐 세츄레이션을 더한다. 이런 뜻이겠죠. 자 뭐... 네, 그래가지고 뭐 프리세트 사운드 이런 게 나오고 뭐... 뭐 팝에도 어울리고 뭐 앰비언트, 뭐 일렉트로니 얼반 다 어울린다. 뭐 이런 소리 같아요. 하여튼 받은 방법은 자 이거 아투리아 소프트웨어 센터 네, 이거를 아투리아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무조건 이걸 해야 됩니다. 이건 그냥 설치하고 나서 로그인만 하시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요. 어렵지 않은 거고요. 그 다음에 DAW에 그럼 자동으로 준비가 된다. 그래서 프리셋 브라우저에서 골라봐라. 그 다음에 뭐 그런 소리 같고요. 그 다음에 UI, GUI 그러니까 이게 인터페이스 자체가 왔다 갔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한다. 뭐 VST3를 지원하니까요. 이게 가능하다는 소린 같고 좋다. 뭐 그런 소리 같습니다. 저도 한번 받아보죠. 자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저는 로그인을 네, 로그인을 해야겠네요.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네, add license to your account. 네, 이거 누르면 되겠네요. 이거 누르고 네, 됐네요. 됐어요. 그러면 이제 ASC에서 하면 되는데 음 제 거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. 저번에 로그인을 해놔가지고 자동 로그인을 눌러놨더니 알아서 로그인을 하고 있네요. 아투리아 제품을 제가 거의 다 사가지고 아 엄청 깔려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니까 오, 여기 있네요. Augmented Strings Intro 자, 요거를 눌러보면 인스톨이 있습니다. 인스톨 누르시면 다운로딩 해가지고 제가 설치를 합니다. 기다려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. 설치가 다 되면 여기 액티베이트를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됩니다. 지금 네 개의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설치를 네 군데까지 최대한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쓰겠다 하려면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. 어, 네 됐습니다. 그러면은 액티베이팅 나오죠. 네, 여기 3 액티베이션 으로 나오면서 네, 완료가 됐습니다. 자, 꺼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어 Augmented Strings 인트로가 제대로 설치된 걸 볼 수 있어요. 네, 이렇게 하시면 그냥 끄시면 됩니다. 네, 이번에는 DAW에서 한번 체크해 보죠. 네, 큐베이스에서는 네, 일단은 플러그인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아투리아에 있는지 체크를 해봅니다. 네, 여기 있네요. Augmented String 네, 그러면 악기를 한번 불러볼까요? 자, 네 Augmented String으로 지금 세팅이 돼서 바로 불러보겠습니다. 악기를 열어보면은 네 생긴 건 일단 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. 네, 자 이게 가운데 몰프라고 써있는 게 이게 아마 움직이면은 뭔가 소리를 변화시켜주는 가장 큰 거겠죠? 보통 제일 큰 놈이 뭔가 변화가 제일 많습니다. 자 역시 그렇네요. 아주 좋아요. 자, 이런 사운드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뭐 건반도 있는 것 같고요. 아, 이건 좀 저는 별로인 것 같고 베이스도 하나 들어있네요. 베이스가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섞여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패드 스타일이 역시 제일 많죠? 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. Augmented 스트링스 인트로 많이 받으시면서 4월 30일까지니까요. 빨리 받으셔야 될 겁니다.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이거 넘어가면 또 돈 내고 받아야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악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뵈요. 안녕! 뵈요. 안녕! 한글자막 by 한효정